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땡이 옷 멋있는데? 땡이 옷 멋있는데? 땡이 옷 멋있는데? 뭐해? 뭐해? 아야야야 자 여러분들 일단 아무.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오는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이야! 준비됐어! 준비됐어! 땡아 땡아 옷 너무 멋있는데? 옷이 너무 멋있어? 뭐가? 너 얼굴이 그냥 멋있어?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간식을 먹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두그려서 우는 척을 할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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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